저 잠깐 키스 좀 하고 올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그리고 아직 컨텐츠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바로바로 선물이 남아있지 일단은 추억의 달고나 간식 빼빼로 아 쫀득이? 이것도 쫀득이 이태리 타올 아 타올 버전 쫀득이네 와 이건 뭐야? 되게 실코같이 생겼는데? 아 이거 그거야? 키스젤리야? 몽셀젤리도 있네 아폴로 그리고 편지 편지는 저 혼자 읽을게요 그리고 요것이 메인이지 작지만 메인띠라고 써져있는데 이게 뭐지? 우와 뭐예요? 미첼? 아 발렌타인 조심스럽게 아 우와 아 깜짝이야 뭐야 뭐 뭐야 이게 생선 생선 대가리가 있어 원기동 모양의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정어리네 오늘 약간 먹방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? 뭐 먹어볼까 그러면은 정어리 하나 뜯어볼까요? 비주얼이 진짜 쇼크다 이거 안에도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? 이거 어떻게 먹어? 망을 찍기 좀 아쉬운데 어 하나 뽑았습니다 일루와 어 어 파닥거래 어 싱싱한거 봐 어 진작에 겨우 기절시켰습니다 자 기절시킨 생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살 한번 볼까? 속살 한번 볼까? 속살이 아주 꽉 찼습니다 자 대가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실제 생선 초콜릿도 생선 무늬가 있어요 보임? 보임? 자 생선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그냥 초코인데? 약간 그 맛이다 예전에 술 초콜릿 먹었을 때 그 맛이에요 술만 안 들어 있어요 그 술 초콜릿이랑 똑같아 맛이 술 두 잔 마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콜릿 음? 오랜만에 폰으로 보니까 이상해 음 고급적 고급적 맛있어 맛있어 몽셀 젤리 한번 먹어볼게 몽셀 이렇게 제그맣게 들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몽셀맛 젤리네 딱히 맛 표현할 게 없어 아 이거 좀 궁금해 딱풀 딱풀 뭘까? 이것도 초콘가? 실제 딱풀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초강력 달콤함 딱풀 캔지 아 사탕이구나 아아 어 뭐야 으흐흐흐흫 아 어 와 이렇게 들어있어 가래뚝같아 이거 돌려지진 않네 아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구나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어서 이거 진짜 풀같이 생겼는데 근데? 진짜 풀먹는 거 같애 빨아보겠습니다 음 아 맛있네 이거 음 퍽큐 맛있는데? 아 왠지 진짜 풀먹는 느낌이라 좀 기분이 그렇다 근데? 하도 배고파서 풀이라도 빨아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약간 풀맛도 나는 거 같애 그 딱풀의 그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 같애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단무지 젤리 한번 먹어볼까? 과연 단무지 맛이 나는지 오 이거는 뭔가 뿌려져 있어요 젤리에 맛있을 거 같은데? 여기 보면은 뭔가 흰색 가루가 새콤달콤할 거 같은 느낌의 흰색 가루가 뿌려져 있어 음 딱 내가 생각한 맛이 맛이네 으흫 여기 써져있는데 짜장면과 같이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 흫흫흫흫 대망의 유튜브에서 지금도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유행했었던 먹어본 모든 사람들이 극혐의 표정을 짓는 흫흫흫 그 유명한 키스젤리 키스젤리에 먹는 법이 있어? 그런 거 안 써져있는데? 입안에 넣고 굴려야 돼 핑크색 부분만 썩 물어야 돼 겉에 오돌토돌 한 게 있어 흰색 가루 같은 거 묻어 있어 이걸 빨아서 녹여야 된다고? 그럼 혈을 오지게 굴리면 된다는 소리지 와라라라 하면 된다는 소리지 와라라라라 다 넣는 게 아니라고? 여기 입에다 이렇게 물고 있으라고? 하얀 부분을 물라고? 응 왜 이렇게 한 거 왜 이렇게 와라와라 하고? 아 해? 하는 거? 아! 잠깐만 아 줄나 이상해 잠깐만 아 나 진짜 이거 왜 이렇게 헌타 개우네 아니 이게 진짜 실제 뭔가 그런 느낌이 나니까 더 빡치네 아 느낌이 진짜 오묘하게 아 아 뭐라 할 말이 없다 아 혀 씹고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지금 응 근데 심지어 처음 이렇게 딱 혀로 딱 했을 때 짜증나죠 뭔가 좋았다랄까? 살짝 뭔가 느낌이 아니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? 응 한 번 더 해봐도 되나요 여러분들? 저 잠깐 키스 좀 하고 올게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유투각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유투각 때문에 다 하는 거 이렇게 먹고 살려고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안 안했다 양치했는데 양치하고 방송 깨지 항상 혀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혀를 닦았던 건가 베드가 멎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이는 못 먹어 봤지만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 봤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가볼게요 이제 그래 이만 저는 이만 안녕 키스는 실제 사람하고 하세요 이걸로 첫 키스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첫 키스는 실제 사람하고 해 아무리 궁금해도